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제목을 보고 아니 이건 또 뭐 개쌉소리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온 분들 계실텐데요. 내가 정말 그랬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저요 하고 손 올려주세요.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상견례 도중에 여자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강하게 되들었고 결국 이렇게 파혼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야? 니네 엄마랑 너 미친거냐? 원제. 상견례 도중 여자 쪽 부모님의 발언으로 파혼 위기입니다.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제가 여잔지 남자인지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안 밝힐거에요. 절대로. 제목 그대로 저희 커플은 지금 파혼 위기에 빠졌고 아니 정확히는 거의 파혼 확정인데요.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니까 많은 분들 좋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상견례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자 부모님한테 아이고 꽁꽁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사부인은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발끈한 여자 부모가 아니요 우리 꽁꽁이 아무 부족함 없이 키웠으니까 사도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결국 상견례 끝나고 우리 부모님이 동시에 노발대발 얼마나 본인들을 우습게 보는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대놓고 줬어야 하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건 우리 집안 전체를 무시한 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저 당신들은 인사치례처럼 의뢰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여자 부모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자 쪽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야.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아니 60년대에도 저렇게는 안 했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그 말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네 딸님이 시집살이 시키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집은 양가 부모님이 똑같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했었고 그 외로 준비에 필요한 것은 여자와 제가 반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절반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 어떤 것 같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제목 미친 건가? 이건 여자 부모님이 아니라 니네 부모가 미쳐가지고 먼저 날질을 한 건데 제목 이거 뭐야? 미친 거니? 2번 아니 나도 남자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놈이네. 이게 왜 여자 부모 발언으로 파온 위기라는 거요? 니네 부모의 정신내간 발언으로 파온 위기인 거잖아. 아니 확정인 건가? 어? 어처구니가 없네. 깔깔깔깔깔깔. 3번 아니 보통 이런 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부모 쪽이 먼저 아이고 우리 꽁꽁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세상 어떤 누가 내 자식의 배우자 될 사람을 앞에 두고 꽁꽁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잘 가르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누가 하냐고. 남자 부모 그러니까 쓰니 니네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4번 제목부터가 틀렸네요. 이건 남자 부모가 무례해서 파온 위기입니다. 이렇게 썼어야죠.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그리고 여자분은 어우 이거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빨리 도망이나 가세요. 이건 엄마가 구해준 거야. 사람은요. 나이가 많든 작든 간에 하늘을 보면 여를 아는 법이라고. 저 인간들은 여자와 여자 집 전부를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만만히 보는 거지. 혹시 자기들 아들이 뭐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사돈이 보는 앞에서 딸을 후려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래도 여자 부모님이 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한 거지. 만약 내가 부모였다면 그땐 그냥 웃으면서 저 집 아들님이 오지게 후려치고 개 고생시킬 궁리만 했을 거야. 연맥이는 거지. 나중에. 5번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것도 부모 보는 앞에서? 어? 아니 그 전에 지 아들은 잘 가르친 건가? 아니지. 이런 마당에도 누구 잘못인지 모르고 지 부모 실드 치는 꼬라지 보니까 아들 놈도 뭐 개판으로 키운 거네. 파원이라고? 꼬시다 이 자식아. 끌까 6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승이 말하는 뉘앙스를 봐요. 여자 부모가 아니라 자기 부모가 여율받아서 파원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즉 적발하장으로 먼저 안 숙이면 우린 이 결혼 허락 못해. 일할지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깔깔깔깔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글을 파서 여자한테 보여주고 봐라. 니네 부모가 잘못한 거다. 어서 용서를 빌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작이 아니라면. 추가. 지금 댓글에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진지하거나 무게를 팍 잡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웃음이 했던 말입니다. 농담처럼. 그리고요. 그 전에 이런 말이 꺼내지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여친은 지금 전문직이에요. 물론 이걸 위해서 아주 어린 학창시절부터 공부에 오지게 매진해가지고 나이 30 넘어서 겨우 취업을 했기 때문에. 가사일. 예를 들면 청소, 빨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살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이런 간단한 요리 외에는 하지를 못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 후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가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언급한 거. 이거를 저희 엄마가 도와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절대 아니라고.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저 말씀을 하기 전에요. 아이고 꽁꽁이 같은 똑똑한 며느리가 와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사일을 못한다.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그런 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좋은 특담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 말이 좀 나온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화가 난 이유가 이겁니다. 여자 부모님의 대꾸죠 대꾸. 신경 쓰지 마라. 이런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고. 물론 부모로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한 표현을 했다면. 유연한? 심심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이후 또 티나게 말수가 확 줄고.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낸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느꼈다. 이겁니다. 이래도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리딩을 하는 핫소리가 진짜 미웠다. 한 대 치고 싶었다. 그런 분들 좋아요 지금 누르세요. 진짜로. 댓글 1번. 아니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부족하니 뭐니. 말을 여자 측도 아니고. 남자 측에서 왜 하냐고. 진짜 미친 건가? 또 쓴이가 말한 그 가사일 청소 빨래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며. 라면과 김치볶음밥 이런 간단한 요리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진짜 개 헛소리인 게. 이건 당연히 너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너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럼 자식이 너를 가르쳐야지. 네 부모가 뭔데 감히 남의 딸한테 옳아질이야. 뭔데 가르쳐. 반대로 네가 예비 장모한테 그딴 소리 들어도 널 웃고 넘길 거야? 그럼 해. 2번. 추가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 니네 부모가 빌런이죠. 가사일 해본 적 없는 거 쓰니 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평소 열심히 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잘 하든 못하든. 그냥 부부가 서로 알아서 합의하고 할 일인데. 그거를 왜 너네 부모가 간섭하고 가르치려 드냐 이거야. 또 가르치려면 아들이 너를 가르쳐야지. 도대체 뭔 자격으로 남의 딸을 가르쳐? 뭔데 부모 앞에서 그딴 말을 하냐고. 어차피 맞벌이로 살아가는 거면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럼 사위는 장모가 가서 업무 가르쳐야 되는 건가? 그런 거야? 꼴에 끝까지 집부모 편 들은 거 봐라. 웃기고 자빠졌네. 꿀꿀꿀꿀꿀꿀꿀꿀. 3번 아무리 이렇게 추가해봤자 그냥 너랑 너네 부모가 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네. 그치? 그래서 나는 집안일 잘하니? 밥은 잘하냐고? 국 끓일 줄 알아? 전문직 사위 보면서 아이고 사위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족한 거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소리하는 여자 집안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 어? 제발 머릿속에 내라는 게 들어있으면 역지사지 좀 해봐라. 어처구니가 없네. 4번 추가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저 거지 같은 문장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지. 먼저 선빵 날려놓고 아는 척 개 오지네. 꿀꿀. 5번 이야 추가 글 진짜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저기였으니 이건 누가 봐도 니네 부모가 무리한 거고 선빵을 날린 건데 뭐? 웃으면서 하면 무조건 다 괜찮다 이거야 지금? 결국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역시 피는 못 썩이는 거구나. 끌 끌 끌 끌. 6번 이건 당시 상황을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 부모가 기분 나쁘게 쏘아붙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성격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남자 부모도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살만한 말을 했다고 봅니다. 즉 쌍방과실이죠. 대답글. 아니 지금 이게 다른 상황까지 필요한 거야? 어? 당시 상황을 봐야 돼? 아 그래? 그럼 누가 이 자식한테 애가 좀 모자르네. 내가 잘 가르쳐 볼게. 이딴 소리하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알았다고 할 거니? 그럼 인정. 7번. 글쎄 그렇다고 이게 뭐 파원까지 갈 일인가 싶네. 그냥 말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전달된 것 뿐이고 그걸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서로의 상황이 기분 나쁜? 뭐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래봤자 서로 오해한 거고 감정이 조금 상했을 뿐인데 이건 그냥 서로의 오해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서로 미안하다 한 번 때리고 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대답글. 아니 여자 쪽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왜 해요? 너랑 니네 부모는 욕을 쳐먹어도 사과를 하나 보네. 그래? 나중에 누가 니네 부모를 까도 너는 꼭 먼저 사과해라. 끌 끌. 2번. 이게 뭔 개똘갱이 같은 소리여 이게? 어? 상견대 때 저런 걸로 제대로 걸러야 인생이 안 망하지. 네 말대로 한 번 좋게 넘어갔다가 알고 보니 개막창 시월드더라. 어? 그때 네가 그 여자의 인생 대신 책임질 거요 뭐.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조용히 발 닦고 잠이나 자 이 자식아. 8번. 다들 쓴 이가 남자라고 하는데 저는 여자가 쓴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은 별로라고 헤어지라고 하는데 여자는 헤어지기 싫어서 말이죠. 대답글. 이게 여자가 쓴 걸로 보여요? 와. 닌 능지 어쩔 거야. 그래요. 사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캐치를 하거나 상대방이 티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말 필요 없죠. 거기다 자기 부모 잘못한 걸 모르고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뻔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